이번 코너는 대한민국 대중가을 저희 방탄소년단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바로 방탄 가요! 안받다 한번 더 해주시면 안돼요 방탄 가요!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빠바바바밤 알아보는 걸그룹 열종 걸그룹 열종 각자 뭔가 좀 기억나는 걸그룹 댄스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2의 직업이 걸그룹 댄스 강사입니다 주세여 달콤한 나는 아이스크림 특별해진 오늘 뭐 있나요? 뭐 혹시?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빼놓을 수 없어 지지지매이 헬 미 헬 미 아버지인데 이거? 헬 미 에어로니인데? 빠바바바 팀으로 나눠서 우리 팀에 제 2의 직업이 있어 아 저희가 정해요? 그럼 일단 팀 자료 갖고 가요 저쪽은 머리가 4명이 모여도 사실 그렇게 잘 돌아가는 머리가 아니겠어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봐줬어 별거 아니야 우리도 진짜 별거 아니야 걸그룹 댄스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컬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쉽다 모르면 진짜 야 점팅! 벌쟁 선배님의 점팅 더러워야 하나 argument 좀 들어봐라고 이해됐다면서 죄송합니다! 뭐야 저게? 아 좀 쳐봐! 야! 야! 이거 포인트 댄스 나도 알아! 뭐야 그게? 뭐야 이게? 어! 프리엄팟 선배님 맛봐봐 뭐하는 거죠? 애교부리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쌀쌀쌀쌀쌀? 서스가 안 됩니다 자수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뚱뚱했는데? 말라졌어 꼬라마 예뻐졌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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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선미 선배님의 보름달 이거는 진짜? 아니 이런 춤이 있어요? 비누방울에 처졌다! 비누방울에 처졌다! 현아 선배님 버블파워 어떻게 해야 되냐? 노래 제목 기억이 안 나 카라의 미스터 안 나와야 하나도 몰라 하필이면 정국이가 걸렸냐? 야 이거 몰라 얘 야 왜 몰라 얘 절대 몰라 일단 가수부터 표현해봐 뭐야 이 출만 한 거야 이거? 이거 어 맞아 중국이 그 뭐 어쩌고 박니은 선배님의 형인지 맞춰라 뭐 저걸로 맞추냐 끝났습니다 몇 분이에요 6분 45초 6분 45초 야 이겼어! 야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오케이 아 너무 쉬워 뭐지? 야 이거 몰라 야 이거 모르냐 오빠 강남스타 오빠 오빠 강남스타 오렌지 오렌지 카라멜 선배님의 깐탈레나 형 할 수 있을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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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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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포밍 선배님 제 이름이 뭐예요?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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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는다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진짜 모르겠다 미지 아니야 와이? 콜? 여보세요? 아 포밍 선배님 어이없네 아 진짜 어이없네 진짜 야 야 이거 여기서 막히냐 와 노래 제목은 뭐겠지? 지영 힌트 줘도 우리가 이기겠다 아 잠잠 아 고객님 오늘 뭐해? 바이 바이 민세인 선배님의 댓글 본거야 이거 진짜 쉬워요 이거 진짜 쉬워요 이거 진짜 쉬워요 야 야 야 야 야 쏟아 미쳤어? 진짜 쉽다 이거 또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 아바카다 브라 이거는 이거 지면 랩몬 형 때문에 지내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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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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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포인트예요 ㄴ 우 esa 야 인감적으로 보컬 팀 혼자 너무 싫었을 거 Plea 너는 버블팝을 뭘 너는 조용히 해, 인마! 이거잖아, 보면 봐! 맞춰 쓰면 됐죠, 뭐. 빠빠빠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지, 뭐 이거야! 이거나, 이거나! 저희가 이겼으니 저희는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럼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컷 맞게! 지빈이가 맞으면 거의 죽어요. 절어 못해요. 절어, 절어라니까, 절어. 대신 한 명만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가이 가이 보, 가이 가이 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형, 내가 때려서 위화봐.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방탄 가요. 걸그룹 댄스 10점.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바퀴 복수한다. 재밌으세요. 재밌습니다.